우와. 꼬치구이 할 때. 너가 좀 이렇게 듣냐? 네. 아, 너무 신기해. 다들 단순노동 좋아해? 어, 저는 단순노동 완전 좋아해요. 나도.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거야. 이 정도면 되겠지, 우리? 너무 충분해요. 구울게요. 우와. 우와, 맛있어. 아, 미친다. 우와. 예술이야? 우와. 이야, 달궜었다. 거의 달궜지. 역시 숯불이야. 우와. 우와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, 오빠? 흰 같은 거를 뿌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감칠맛이 있어요. 감칠맛? 뿌렸지? 안 뿌렸어요. 소금 후추만 하신 거 박허든, 오빠? 표정과 함께하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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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